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지난 주말이었었죠. 미국과 중국의 이제 그 외교부장들이 일단은 만나서 회담을 한 이슈가 좀 주말 사이 뉴스로 타진이 됐는데요. 구체적인 성과는 없었지만 그래도 좀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는 평가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블링컨 및 국무장관의 방문이 전세계의 이목을 끌었던 데에는 최근 초강대국도 사이에서의 위기 고조가 금융시장에서 일단은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 글로벌 공급만 이루기까지 전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러한 그 양국 간의 긴장 관계가 일정 부분 완화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었는데 약간은 좀 아쉽게 일단은 구체적인 성과를 나타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관계가 일단은 일정 부분 어느 정도 큰 리스크에서는 좀 벗어나게 됐다는 점에는 모두 다 좀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은 시진핑 주석과의 미팅도 일정 부분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향후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의 회복에 따라서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도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열리는 길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번 주 내일이죠. 중국의 실질적인 기준금리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인민은행의 대출 로댓 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지난 15일이었죠. 기준금리 가늠자 역할을 하는 1년 만기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대출 금리를 2.75에서 2.65로 0.1%포인트 내렸었는데요. 이는 일단은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판단이 좀 깔려 있어서 중국의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일단 이런 금리 인하를 보인 것이 아닌가 보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1년 만기 대출 로댓 금리도 내일 일단은 내려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을 반영해서 지난주 국내 증시에 보게 되면 철광주성 화학주들이 좀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요. 여타 종목군에도 일단 온기가 불어넣어질지 일단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는 국내 증시는 해외 증시에 비해서 약간 좀 상세하게 지춤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기대감 등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어서 주가가 올랐지만 실질적으로 매출이라든가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일정 부분 좀 반영이 되어서 주가가 좀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실적에 대한 포커스가 상당히 좀 중요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증시에서 좀 주목해야 될 것들은 실적을 보여주는 그런 기업들에 좀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실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일단은 지난주 주가 흐름이 좋으면서 수급도 좀 같이 뒷받침이 되고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좀 괜찮아질 것이라는 종목군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좀 살펴본 종목군 중에 펜엔터테인먼트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법력 20년에 달하는 기획 제작에 뛰어난 역량을 보유한 드라마 명가 기업인데요. 올해 이제 그 폭삭소가수다 등 5개 라인업 그런 드라마를 발표할 것으로 일단 발표를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할 것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지난 4월 달이었었죠. 아이유와 박보검 출연의 폭삭소가수다가 4월 달에 넷플릭스와 공급 계약을 했었고 내년에도 4개 이상의 작품이 일단은 계약되어 있어서 올해와 내년에 일단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2022년도에는 실적이 상당히 좀 부진했었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좀 전년 대비해서 많이 늘거나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매출액이 약 1,400억 내외, 영업이익은 200억 정도 내외로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은 약 450% 정도, 영업이익은 약 2,000% 정도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쟁사인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가 뉴라든가 이런 경쟁사 대비 올해 평균 PR이 한 20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 반면에 일단은 트윈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 대비한 PR이 11배 정도 수준이라서 경쟁사 대비해서도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실적 성장성이 상당히 뛰어난 한 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난주 외국인과 기관이 약정 모두 순매수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약 15만 주 정도 순매수로 해주면서 주가가 6천 원 부근에 상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스권 상단을 좀 돌파하려는 그런 시도가 나타날 수 있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포커스에 맞췄을 때 페네티 테먼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봤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으로 펜 엔터테인먼트 분석을 해주셨고요. 주요 포인트로는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긍정적인 점 그리고 실적이 큰 폭 성장이 예상되는 점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